5월의 청보리 밭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. 고창 청보리 밭은 보리와 유채꽃이 동시에 활짝 펴서 여행객들이 일석이조의 봄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. 초록과 노란색이 넓은 들력을 물들이고 있으며 산책객들의 마음을 더욱 더 설레이게 합니다. 청보리 밭은 보리 밭과 향기나는 유채꽃길의 사이즈입니다. 길걷기 여행코스이지만 땅통열차 트랙터 관람차를 이용하여 화번관광동원 고창 청보리밭 축제를 즐길 수 있을 수도 있답니다. 친환경 청보리밭을 찾은 관광객에게 탁 트인 청보리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힐링 공간입니다. 다양한 CF 촬영 및 드라마 촬영까지 아주 유명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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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